hdc 현대 ep는 첨단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재료를 제조하는 hdc 그룹의 계열사로 대표이사는 정중뷰이다. 1988년 현대산업개발의 유아사업부로 시작한 현대 ep는 2000년 현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로 분사했으며 2006년 코스피에 상장하며 지금의 사명인 현대 ep로 사명을 변경했다. 2000년 분사 당시 386억이었던 매출은 지난 10여 년간 20배가 넘게 성장해 2013년에는 7,933억을 기록했다. hdc 현대 ep 주요사업은 원유를 정제한 나프타로부터 추출되는 각종 석유화학 원료를 가공해 자동차와 가전제품용 플라스틱 부품 소재의 원료로 사용되는 복합 pp 사업. 산업용 파이프와 패널 및 생활제품용 필름류 등에 쓰이는 복합 p 사업. 단열재, 포장완충제와 전자제품 부품류의 원료로 쓰이는 ps, eps 사업, 그리고 아파트 난방관을 생산, 판매하는 건자재 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국내 복합 pp 업계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소재를 중심으로 현대 ep는 자동차, 전자, 건설, 생활용품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중국의 4개 법인과 인도의 1개 법인, 일본의 2개 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장 개척 및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세계 1위 pp 기업인 리온 델바젤 사의 복합 pp 라이선스 판매 계약을 맺고 슬로바키아, 체코, 터키 등 유럽 지역과 엘라베마, 조지아주 등 미주 지역, 그리고 신흥시장인 브라질 등에서도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천만불과 5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으며, 2010년에는 7천만불, 그리고 2011년에는 2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바 있다. 그 밖에도 2012년에는 섬유회관 구현 경량 필라트림으로 장영실상을 수상, 2017년 3월 성실한 납세로 제51회 납세자의 날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